닭들의 세계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네덜란드가 고향인 폴리쉬라는 복특한 헤어스타일을 한 친구들인데요 이름만 봤을 때는 폴란드 닭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면 16세기부터 처음으로 네덜란드 그림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걸 보면 폴란드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큐멘터리 1화 나는 폴리쉬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닭들과는 달리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한 걸 보면 보통 닭은 아닌 것 같다 남탁이 스탁의 머리카락을 손질해 주네요 특별한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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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